오늘 내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목수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울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어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을 회복합시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은혜 아래 있는 삶 한마디만 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란 말은 에베스 2장 8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의의 무기로서의 삶은 우리 믿는 신자가 의의 무기가 뭔가 할 때 보금인데 오직과 집중으로 뭐 해야 되죠? 오직과 집중으로 뭐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대답은 안 하세요 영적 싸움의 영적 싸움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신자에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에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종으로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의 직분인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제와 사단과 또 영적인 부분에서의 노예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치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보통 양자라 할 때에는 세상적으로 양자는 양자인데 그런 양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교훈의 본이 뭡니까? 또 물어봐야 되지 교훈의 본이 뭐예요? 뭐는 보금입니다 보금 보금의 말씀 결론적으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또 종교계획을 단행할 때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정제를 했지만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이길 수 있었던 그 대응법은 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받은 자입니다 저 위에도 성대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본문을 통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지만 요한봉음 3장 10절 말씀처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태목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봉 9장 오늘 읽어드렸던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많은 가다각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도로 두루 다니셨다는 말 속에서는 한가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저도 결혼 생활을 20년을 넘게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참 부드럽게 보여도 이 몰입하고 집중하면 딱 다른 게 안 보여요 단순해요 의외로 또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파서 어떻게 되든 청소하든 아무 관계없이 혼자 그냥 올인하니까 이게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가끔 본인은 혼자 삐져요 그래서 우리 딸 셋이 있는 딸들은 저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고충과 또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내 고민만, 내 갈등만 집중할 때가 저는 종종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범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봤든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마태범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나병한자를,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이 민망히, 불쌍히 라는 말은 4장, 5장, 6부, 창자, 마음, 애정, 사랑, 자비 여기서 유래된 건데요 이 애간장이 탈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치근히 여기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아유, 불쌍하구나 아유, 안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5장, 5부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저도 김포 사는데 아파트에서 50대 초반 여자가 우울증으로 뛰어내서 자살을 했다는데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전도하러 다녔던지 얼마나 창식이 3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지 없는 양같이 사단에게 유리당하고 있는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었다, 민망히 여기었다는 것입니다 막 5장, 6부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우린 머리를 잘못 먹어서 우리는 뒤틀렸는데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꼬여가지고 약 먹는데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영혼 보고 불쌍히 해가지고 5장, 6부가 뒤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보면 마태봉 24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온수리에 퍼지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평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이 말 속에는 각색병자 그렇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유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21세기의 정신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도 들어보고 대학생 된 우리 딸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에 참 많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네요 얼마나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다락방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16년 된 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공황장애 걸렸을 때 그 공포증 때문에 아파트에 있어서도 불안하고 바깥에 하나 가서도 불안하고 차 타가도 몇 번 내리고 그런 현장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칠현장 아무도 못 가는 칠현장 지옥현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옥현장 가볼래요? 여기서 지옥현장은 지옥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옥현장에 의해서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멘 안 하세요 지옥가라는 게 아니라 지옥현장으로 전도하라고 하시라는 얘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빈 곳 제3의 문화권 아이들 TCK 소외된 곳 탈북자, 난민, 다민족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얘기를 버려진 곳 전혀 혜택을 못 받는 NCK 아이들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병든자들 저는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어린이 사회에 갈 때 옥순이 옥례라는 아이가 쌍둥이인데 이 8단지에서 어린이 다락방 할 때인데 곧 전도사 때인데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부모가 없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애들이 이쁘지 않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전도사 때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문화센터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집에서 같이 데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도 얘들아 공부해라 뭐해라 해도 우리 아이들 네 명이 고쳐지지 않는데 이 방치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지대 사각지대 병든자 그 다음에 재앙지대 집착 중독자들 미래 집착 중독자들하고 중독자들도 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구 초대교회 목사님 보니까 조은수 목사님 초창기 때 그런 중독자들하고 같이 살았더만 미션을 해요 지금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황장애, 조울증, 정신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전도자의 가슴이에요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해서요? 곧 먹었네 여러분 아니 우리 보고 고치라고 얘기했냐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지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고친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왜 안 가지려고 하십니까? 고치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만나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인데요 마태문 15장 32절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문 14장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친이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본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개, 좀 큰 개가 혼자 방황하는 개를 봤어요 참 불쌍하대요 주인 없는 개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어요 참 불쌍히 혼자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개 있죠? 집에서 키우는 거 말고 집에서 키우는 개 버리는 것도 엄청나더만요 저도 개 굉장히 아닙니다 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두 명이 개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 갈라나 이렇게 내 쪽에는 개 못 얻어놓도록 딱 해놨어요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제 일생일 때 자녀들 교육 중에 잘못한 게 딱 한 가지 잘못 결정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개 사준 겁니다 90만 원 주고 사줬거든 몇 년 동안 하길래 그런데 어느새 같이 살진 않지만 터놓지는 않았어요 어느새 저도 정대로 가는가 봐요 가끔 집에 들어갈 때 애들 과자는 안 사가지고 가고 개 먹을 거 사가지고 꼭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비싸대요 5천 원, 3천 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주지 말래요 개 어디 못 산다고 나는 식혼먹고 빨리 살아라 그 개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개가 혼자 유리 방황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생하며라는 것은 피곤하다 괴롭히다 각오로부터 그 고생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리 방황한다 이 말은 던지다 팽개치다 내 던지다 놓치다 과거에서부터 팽개쳐진 상태 계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저쪽 안산 지역에 캠프를 갔는데 영적인 정신 문제로 이렇게 49살 되는 분이 한 5년째 이렇게 방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건사님이 이렇게 하식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안 돼요 그에 나오는 분 우리 청년 출신인데도 진짜 한 지금 듣는 거 보니까 16년째 참 고생하는 영적으로 고생하는 분도 보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풍구동에 김포 식구들이 김포 성도들이 캠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을 사우나 매점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한 분을 하요일날 11시 10분에 하요일날 캠프하니까 11시 10분에 차집에서 위 바로 사우나가 지하니까 1층에서 만나자 했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가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 전제 조건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10년을 다녔대요 자기가 잘못을 했더니 뭔 잘못을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더만 둘째는 하나겠죠 돈 사업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잘못한 딱 그 잘못한 순간부터 아내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 뒤돌아 서르고 이혼 딱 도장 찍고 뒤돌아 서버리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래 할 정도로 딱 돌아서더래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그냥 교회 다녔죠 10년 동안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워크탕에서 계속 일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8천만 원 빚을 갚았다 그러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너무 많아요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작년에는 저 수협에 캠프를 쫙 나가보니까요 믿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협에는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처럼 갈급한 분들은 딱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론 청년의 기도회 모의가 있으니까 나오겠지만 수협에 이구동성을 하는 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대요 내가 그 얘기 들어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층에 사무실 하나 저기 저기 사랑의 교회인가요? 그쪽에 다니는 중직자가 있더라고요 저쪽에 다락방 하는 사무실을 내준다고 그랬었는데 잘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장을 봤다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문에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해하겠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마치 의과대학생이 인턴 과정에 죽은 사람 시체 가지고 해보하듯이 불신자를 만나보시라니까 전도를 해보시라니까요 내 자신을 보라니까요 현장을 보라니까요 얼마나 얼마나 불신자 가운데 죽어가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유리 방황하는 자들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시대를 인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거짓목자 양떼를 돌아보지 않는 못된 목자 스가리아 11장 16절의 17절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양떼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우묘한 목자 이레미야 58장 6절 참목자 없는 양떼를 형편을 유리하게 공고하게 하는 거짓목자 에스겔 34장 3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0편 23편 말하는 것처럼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는 2장 25절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유리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에 대한 체험은 못했지만 그리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제라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캠프 이렇게 해보고 영전 메시지 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기존 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하나 마치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드리는데 끝나고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뭘까요? 기존 신자들이 영전 메시지를 반드시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처음 들어 50%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생활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학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부 때도 학생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 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왜 이모님의 집에서 컸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고민이 많는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쇼펜 아비의 인생이란 무엇이란 책을 읽었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읽었어요 고등부 학생회장 하면서도 천주교 불교도 가봤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되겠다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새벽기도도 1년 다 냈는데 부회장 강성신 때문에 다 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전진리 전사모 이름을 딱 고등학교 때 지어놨어요 아들 낳으면 진례라 짓겠다 진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딸 낳으면 사모 정말 주님 사모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 세상으로 원죄 문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단번에 꺾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분해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가 우리를 권리스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는 것 빼드리면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같은 신분으로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제에서 나는 이게 원죄하고 자범죄를 구분을 못했어요 원죄하고 자범죄를 원죄 문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인 되어서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하면 내일 집중훈련 강의가 있어요 또 그때 또 해야 돼요 캠프,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 캠프도 잘 모르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네요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이 만났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두 번째 개혁해 줄 것이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의 제자들이 기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또 따라해봅시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천지는 여러분 신천지는 진짜 혼나야 돼요 왜 혼나야 되냐면 추수할 일꾼이 추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기존 신자를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가 거짓 목자 거짓 목사의 말을 듣고 거짓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곳은 어디냐면 기존 교회라는 얘기가 가고 있어요 이 바보 등신들이요 분명히 이렇게 들어보세요 추수를 어디서 하냐 아니면 교회에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하한봉은 4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밭에 가서 그러면 추수하라는 얘기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마을에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이 거리하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고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천지교의 일꾼으로 보래의 심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천개 하라는 얘기 했어요? 몇 개 하라고요? 달합봉을 몇 개?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달합봉을 몇 개 안 하고요? 아니 대답 진짜 안 하시네 한 개 한 개 이게 모아져서 사천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라는 말은 우리가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말씀, 기도, 전도에 일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4시까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녁에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 성료님 역사해 주세요 보금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 지금 저녁 8시라 영업 끝났다 내일 전도해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12시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전도를 하려고 해 그런데 성료님이 예수님이 야 영업시간 끝나도 한참 끝났다 12시인데 지금 뭐 하냐 너 내가 자야 되는데 네가 지금 전도하냐 지금?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마 힘들고 두려울 때 밤 12시에 기도하는데 야 기도하지 마 너 네 두려운 건 그대로 있어 너희 좀 자야 되는데 내가 너를 성령으로 놓을 힘이 없어 너희도 자야 돼 그러십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많이 하신다 새벽에 밤에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삶 오늘이란 말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로 매일 하란 말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살아란 말입니다 지역 전도 캠프를 통해서도 CG10 캠프를 통해서 제가 오늘 부천에 캠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캠프 나오는 분들은 앞으로 10만 원씩 내고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무슨 표정이냐면 나오라라도 안 나올 판인데 10만 원 내려면 한 명도 안 나오지 캠프 나오라면 나오라 그런 것도 부담스러운데 10만 원 내고 나오라면 캠프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같았지 전도가 부담되고 직장 다니는 거 말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토요일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심장 캠프 자체도 부담인데 10만 원 내고 캠프 나와요? 이 목사님 한참 모르시네요 그런 표정은 아니고 제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은 그냥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나머지께로 올 자갑니리라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만 해줬어도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너 외로울 때 하늘 쳐다보지 말고 별 쳐다보지 말고 인만으로 계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라 그만 한마디만 해줬어도요 저는요 아니면 중학교 때 너의 창세기 삼장 문제 너의 가문의 영적 문제 지금 그 감체력을 꺾어버리면 끝난다 그 중학교 때 그것만 해줬으면요 저 여기 없어요 우리 예원께 딱 5년만 사양하고요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한 나라를 그냥 폭파시켜버렸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고장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님 부담만 드리고 그냥 치유받냐고 세월 다 보냈잖아요 확신한 분은 확신이 있는 분은 정말 이거 얘기 안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의 탄식함을 울었다 그랬어요 불쌍히 안 하면 답을 하는데 얘기 안 한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많이 가니까 벌써 끝날 시간 됐네요 추설일구는 분명히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현장과 하나는 추설일구는 갈부리산의 연약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게 나신 갈부리산의 연약을 듣듯이 날마다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이사의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유리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유리하므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유리했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다 나음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초호를 하든지 초호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갈부리산의 연약은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산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히브리산 4장 14절 16절에 보면 빨리빨리 할게 시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그러잖아요 굳게 어떤 사람은 짧게 잡으면 돼요 그런데 힘 없는 사람은 굳게 잡어야 돼요 히브리산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날마다 갈부리산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내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하시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그리고 나의 슬펐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 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쫄았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유리방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상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치유를 빨리 해 주시고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내진 말고 감난산 원약 주셨다라잖아요 감난산은 뭡니까? 답 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40일 집중했다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가끔 기도하게 돼 그냥 그게 낮이든 밤이든 전에는 낮에는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무시기도 하는 거지 밤에 하고 아침만 이렇게 목상적이 하는 건데 낮에는 안 행울 거야 그런데 요즘 사회가다가 낮에 시간 있잖아요 3시, 4시 있다 그럼 눈 감고 기도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 그리스를 향해서 갈보리산의 은약, 감난산의 은약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를 향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이란 마가다락방 알죠? 앞으로 일어날 환경과 문제와 사단의 틀, 함정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오직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려나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오늘 그렇게 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누가 보면 24장 49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하다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이 그리스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예원의 일꾼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봉 28장 27절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봉 10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치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공원 10장 19절에 보면 제자적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재활권세를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과 집중하게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훈련 받으면 오늘 얘기 다 하면 내일 할 게 없어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현장 얘기를 안 해 결론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도요 우리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고린도구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화해지미라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랍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태국음 5장 3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복 있는 자는 뭐냐면 신명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저는 애통할 때가 있거든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라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이 자꾸 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저 애통할 때가 있어요 애통할 때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답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원교회는 어린이도 아니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스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죽했으면 오후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어떨 때는 완전 성령 충만이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에요 어떨 때는 생각과 갈등이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고 저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론마스 7장 24세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이기심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만나다 보니까요 내가 김포에 사는데요 김포 풍부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계되어 있어 이 얘기하면 자랑할까 봐 내가 얘기 안 하겠지 왜냐하면 김포에 증인들이 있어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저 목사님 저러려고 저렇게 캠프했구나 그럴까 봐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장로님 동네에 캠프한다 할 때 1년에 적어도 한 번만 두 번만 할 때 장로님이 적어도 한 열 군데는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어느새 현장을 향해서 울고 전달아 다니고 캠프하고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로 추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만 가지셔야 돼요 마음만 여러분 수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불신자는 술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냥 복음 전하세요 불신자 겁내지 마세요 사단이라 겁내고 여러분 복음 앞에 딱 서야 됩니다 иб Dieim 신 b명이 rom rom